뉴욕에서부터 제시카였다고 서초부 황금손입니다 황금손? 서초 사신다? 서초 사시는 분이야? 강남인데? 황금손? 왜 황금손이지? 아 나는 좀 황금손이 필요하긴 한데 노래 안 하는 거 뭐 없나요? 뭐 어필 없나요? 저분의 또 다른 걸 어필하라고 준비 중입니다 아 그래요? 형 형 무슨 요리 두고 요리 두고 들어가 아 뭐 또 준비하시네 아 그래서 황금손이구나 요리를 잘해서 요리를 잘해서 여러분 배고프시죠? 네 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요리를 해드릴 거예요 요리해 주신다고요? 아니 근데 본인 어필을 하는데 요리하는 사람 처음 보네 그러니까 빅마마 이해전 선생님 나 이런 매력은 처음 보네 팔찌한다 팔찌 와 궁금해 아 진짜 궁금하다 저분이 요리하시는 동안 저분이 집에서 직접 여덟 분들의 캐리커처를 그려오셨어요 그림을? 예 야 매력 어필 많이 준비하셨네 손재주가 존나 보다 진짜 어 뭐야 우와 나야 나 이거 가져가도 돼요? 네 와 대박이다 아 본인이 그렸다고요 직접? 와 이거 진짜 정성이다 야 진짜 너무 잘해 맞아 와 어 수염 없는 거 그대로야 수염 없는 거 수염 없는 거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어 와 수염 없는 거야 제석이 형 봐봐요 오 또과하다 세찬이 아니야? 저거 나 아니야 안경č은 난데? 제찬이라니 난데 야 미술전공했다 미술전공했어 이거는 진짜 전문가시네 제주가 좋으시네 혹시 저희 중에 실제로 만나본 적ait texts 간식에 감 cool 방송에서요 네 네 , 사소에서 가사 envies 다 사소에서 상관없고 아니요. 한 분도 안 계세요. 여기 멤버 중에 제일 보고 싶었던 사람 누구였나요? 저 지석진 선배님. 지석진 선배님. 뭐야? 석진이 형 지금 누군지 몰라. 석진이 형 지금 누군지 모른다. 제가 누군지 모른다. 석진이 형 지금 누군지 모른다. 석진이 형 지금 누군지 몰라. 석진이 형 지금 누군지 모른다. 아 보통 일. 이게 뭐야. 아 리액션이 뭐. 석진이 형 리액션 그렇게 하지 마요. 뭐 하는 거예요 지금. 파스타 해달리려고. 아 여러분 파스타입니다 파스타. 파스타입니다 파스타. 그리고 토마토 팝치를 다 깠어. 놀이를 제대로 하는 분야. 놀이를 제대로 하는 분야. 야 재석이 돌았다. 아 여러분 맛있는 냄새가 올라옵니다. 나는 진짜 여기 나오셔가지고 요리를 왜. 시식하게 해줘야 우리가 매력을 느끼죠. 네 시식하게. 우와. 봐봐 봐봐. 형 나도요 나도. 돌았어 돌았어. 나도 형 나도. 나도요 나도. 돌았어 돌았어. 나도 형 나도. 아이고. 아니 잠깐만. 아니 잠깐만. 아니 우리 만난 적 있잖아요. 아니 우리 만난 적 있잖아요. 아니 우리 만난 적 있잖아요. 좀.